자, 2018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 회로표로 나왔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법을 거스르는 건 아니다. 어, 일단 자연법 얘기하고 있죠. 자연법. 자연법. 하지만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자연법과 신의 뜻 이야기하는 것. 그럼 갑이 누구겠습니까? 갑은? 갑은 이제 아퀴나스가 되겠죠. 아퀴나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 이렇게 환경윤리할 때 신의 뜻으로 설명하는 것. 아퀴나스의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동물. 자, 아퀴나스의 입장은 뭐예요? 인간은 신의 모사고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뭐하다? 급이? 높다 그랬지. 근데 자연 역시 신의 피조물이니까 함부로 파괴하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하게 함부로 파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퀴나스.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 목적론 쪽, 삶의 중심이다. 자, 을은 누굽니까? 테일러가 되겠죠. 목적론 쪽, 삶의 중심. 자, 병은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 대지윤리네.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병. 레오폴드가 됩니다. 갑니다. 기억. 자, A.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되는가? 그러는데 아퀴나스는 인간중심주의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아퀴나스는 인간중심주의자고,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고,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자죠. 자, 아퀴나스는 인간중심주의자죠.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됩니다. 아퀴나스는. 테일러나 레오폴드는 아니겠죠. A는 아퀴나스는 맞고,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아닌 경우 고르는 겁니다. 기억. 괜찮습니다. 선생님, 여기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끼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그리고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되니까 동물의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일 뿐이지, 동물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퀴나스는 뭐다? 인간중심주의자입니다. 수단으로 취급해도 되죠. 니은.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자, 니은은 아퀴나스는 상관없고요. 테일러하고 레오폴드만 보면 됩니다. 테일러는 맞고, 레오폴드는 아니고. 자,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테일러, 그렇죠. 생명중심주의자인데. 근데 레오폴드는 뭐야? 땅이나 물 같은 무생물도 고려하죠. 그래서 레오폴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니은도 많대요. 디귿. 생명 공동체 자체. 자, 디귿은 이제 뭐만 보면 됩니까? 레오폴드와 아퀴나스는 상관없고 테일러만 맞으면 됩니다.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되는가? 여러분 테일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체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테일러도 자연 보호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자연 보호가 자연 자체의 가치, 선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 자연에 살고 있는 개체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체들을 위해서. 그래서 고유의 선을 고려하지는 테일러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갑을병 이렇게 놓고 본다면. 테일러는 무슨 논자다? 개체론자다. 그래서 고유의 선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연 전체의 고유의 선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만 보면 되죠. 레오폴드만 맞는. 자, 토양이 아닌 물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되는가? 대지율이라고 해서 땅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디귿에서 많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 친구들이 많이 4번을 골랐던 문제.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